다음 참가자분 들어오세요. 부르거든요? 직접 올게요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저는 부산교육대학교 부솔초등학교 4학년 김태현입니다. 네. 오늘 뭐 보여주려고 나왔어요? 원래 성악하고 동화후련을 보여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성악만 하기로 했습니다. 누가 시간이 모자라대요? 아니 그... 태연 양이 생각할 때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? 네. 알겠습니다. 준비됐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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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만간 박할린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셨을 것 같아요. 너무 잘했고요. 너무 행복했어요. 그래도 한정의 시간이 남았죠. 감독님. 우리 조만간 또 봐요. 합격입니다. 다음에 또 만나러. 너무 잘했어요. 쟤는 이 MR 후진대 모니터도 이런데 몸을 정말 잘 찾아가서 몸 자체도 다 외워버리네. 정확한 stim fool. 해비해선 분홍